음악 여러 나라의 역사책을 읽다 보면 시대마다 위기를 극복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물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극장에 가서 보면 이런 영웅을 소재로 한 히어로 영화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개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 전에도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1억 명 이상 보았다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영웅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인기가 식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러한 상상을 한 번쯤 해보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그리고 해결하는 영웅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영화 속 주인공에게 투영해보고 영웅의 활력을 보면서 저런 영화 속 주인공이 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고 대리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트에 가서 보면 영화 속 주인공이 입고 썼던 옷과 마스크를 살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떼를 써서 별 필요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사서 한번 입어봅니다 그런데 정말 등 뒤에 빨간 보자기 하나 걸쳤다고 해서 슈퍼맨과 같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큰일이 날 겁니다 예전 제 딸이에게도 제가 백설공주 옷을 한번 사준 적이 있는데요 얘가 이 공주 옷을 입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저한테 계속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저 백설공주처럼 정말 예쁘지요? 전 아름답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하려다 말았습니다 너는 나를 닮은 딸일 뿐이야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이 보자기를 둘러쓰고 동네방네 막 뛰어다닌 기억이 나서 그렇게 대답해줬습니다 아유, 우리 딸 공주님처럼 예쁘지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화와는 달리 그냥 처음부터 주어진 천부적인 능력으로 쉽게 영웅이 된 사람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죠 우리가 실제 역사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히어로들, 영웅들은 한결같이 아주 혹독하고 강도 높은 각종 인생의 훈련장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죠 성경을 한두 번 정도 읽어본 분이 있다면 아주 익숙하고 또 유명한 인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 선생님이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 종종 등장하는 사람 바로 엘리야 그는 마치 슈퍼 히어로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아주 강도가 높은 인생의 훈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한 시대만 봐도 그의 훈련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주전 874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엘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이런 배경을 말씀 16장 31절에서 34절을 가서 보면 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시돈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결혼하면서 혼자 오지 않고 이 이세벨이 혼수로 바알이라는 우상을 챙겨오는데요 비와 농사를 주관하는 풍유의 신이 바로 이 바알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입해서 들여온 우상을 가지고 이세벨이 뭘 하는지 잘 한번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전을 바꾸어서 리모델링해서 바알의 신당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전에 한 기독교 저널에 이런 기사를 실린 걸 제가 읽어보고 마음에 굉장히 분함을 느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아주 신실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세워놓은 교회들 그 교회가 술집, 나이트클럽, 공장, 주택 그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헐값에 팔린다는 그 기사를 보고요 제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분노가 막 끌어올란 적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이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이스라엘에서 이미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또 이스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 자리를 바할의 제사장들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16장 30사제를 한번 펼쳐서 보시길 바라요 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했다고 그래요 이 여리고 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이고 무너뜨린 성입니다 이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을 다시 세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이렇게 두루 살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가 군사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땅이고 그리고 요단강을 아끼고 있는 땅이라서 황금살에게 뭐든지 키워도 다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여기다 투자를 안 하나 여기다 좋은 성 하나 지어올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의 아들이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곳에다 성을 지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는 우상승배와 불순종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영적 암흑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죽은 신처럼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우개로 팍팍 지우려고 문지르던 시대가 바로 이 이스라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암울한 영적 마비 시대에 갇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바람처럼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사람을 살려내고 땅에 떨어진 우리 하나님의 그 실추된 명예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사람 바로 엘리아였습니다 영웅과 같은 선지자죠 오늘 보면 1절만 가서 봐도 그에 대한 이름이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야 이 엘리아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 사람은 아주 혹독한 영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철저히 대항하고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바람을 일으킨 이 시대의 영웅 선지자 엘리아는요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뛰고 행군을 밥 먹듯이 하고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특수부대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엘리아가 통과하는 훈련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다듬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강력한 영웅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강하게 훈련시키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 상황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감당해내고 그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훈련 또한 굉장히 혹독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들은 우리를 오히려 강하게 만드는 훈련장이 되는 겁니다 신방을 하고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나눠주시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감당하기 힘든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혹독한 훈련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연하게 담대하게 신앙에게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이미 혹독한 훈련을 통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여러 인생의 훈련장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인내와 담력, 겸손과 순종, 사랑, 성숙, 성화, 성장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 기쁘시게 들려서 그분을 위하여 사용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웅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엘리아가 통과한 그 훈련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 볼까요? 먼저 하나님이 보내시는 엘리아의 첫 번째 훈련장이 여러분들 눈에 좀 보이십니까? 어디입니까? 여기는 아합의 궁전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죠? 담력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서 엘리아에게 무엇을 외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이 깊이 빠져있는 우상 승배 정면으로 선전포고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어요 바울이 비와 농사를 주관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벨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수입해 들어온 저 바울이라는 신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짝퉁이다 속임수다라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벨과 이 아합의 반응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래요 바울을 섬기면요 이도 비도 이슬도 잘 내려서 풍년이 찾아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아는 이제 누구 때문에 비가 안 내린다는 겁니까? 바울 때문에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거짓말 장애로 만든 이 엘리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스벨과 아합은 미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결과가 불보듯 뻔한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아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궁전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우상이 가짜라고 탐대하게 이야기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담력이 없이는 쉽게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처럼 들립니다 두려움과 부담의 무게가 산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요 편법을 사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주인에게 종업원이 찾아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쉽게 들리십니까? 모든 사람이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거 괜찮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과정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치 크고 무서운 괴물과 싸우는 것처럼 두려운 일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외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목베임을 다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또 신의학의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큰 박해를 당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모든 백성과 한 나라의 통치자가 장려하고 있는 이 바울신앙 우상종교 그것 거짓입니다 그것 가짜입니다 사기입니다 그 앞에 서서 타입 없이 말하라는 명령이 결코 쉽지 않은 명령처럼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장 1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면 한번 펼쳐서 보시죠 엘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엘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길라아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디셉을 작고 초라한 마을 그리고 또 이곳에 사는 길라아 주민들은 대체로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인물이 나오지 않을 그런 지역에서 태어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천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 자란 엘리아 그런데 그의 이름의 의미를 들어보면 거창합니다 엘리아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런데요 디셉 사람 엘리아 그는 이름만 대단하지 영웅이 될 만큼 탁월한 배경이나 조건이 그에게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잘것 없는 출신인 엘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왕궁으로 들어가라 왕궁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왕과 왕비 앞에서 탐대하게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당신이 섬기는 바알은 가짜다 거짓신이다 그것이야말로 죽은 신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엄청난 담력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끌려가서 목베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엘리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처음부터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역의 악성 바이러스처럼 여기저기 뿌리를 내리고 있는 왕궁에서부터 아주 작은 시골까지 깊이 침투해 있는 이 바알이라는 우상과 계속해서 힘내어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엘리아에게 초장부터 아주 강력한 담력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 삶의 인생의 훈련장이 또한 어디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렵고 위축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만 하는 그러한 자리 훈련장인 것이죠 엘리아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 자라고 성장을 했든지 간에 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담대히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훈련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혹독한 훈련장 담력을 키워야 하는 훈련장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오해와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고 위축이 되고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누구를 말해야 되는지 그러한 훈련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사정 없이 가차 없이 밀어넣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유를 대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길루아 사람 디셉 출신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전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돌아가기가 바쁜 사람입니다 아직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도 한번 통독해 보지 못했고요 기도도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디셉 사람 길루아 쪽속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의 이름이 엘리야 아니니?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니?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라 라는 뜻 아니겠니? 그렇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고백을 너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들려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의 귀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누구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육척장신 3미터의 거인입니다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아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롱하죠 너희들의 신 하나님은 죽었느냐?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런데 그 거인 앞에서 많은 군사들이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겁을 집어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때 다윗이 골리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골리아스는 또다시 한번 다윗을 개로 취급합니다 너를 죽여서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아주 살벌하게 위협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골리아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만군의 유홍화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 바하를 숭배하는 게 합리적이고 그게 이치에 맞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골리아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 때로는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신앙을 선포하는 우리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혹시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정직하게 살아가고 어디서든 내 앞에 놓인 식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의 이름은 엘리아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라고 밝히는 것이 여러분들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훈련장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시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의 이름은 엘리아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담대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합의 궁전은 어디입니까 바알이 아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선포해야 되는 자리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든 또 누구이든 성도 여러분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의 자녀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는 엘리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엘리아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추건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훈련을 마치자마자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동쪽 요단압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시네에서 엘리아가 통과하게 되는 두 번째 인생의 훈련장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아는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서 경고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엘리아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18장 말씀을 가서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아합이 엘리아를 죽이려고 하고요 혈안이 되어서 엘리아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합왕의 계획보다 더 치밀하고 신속하게 엘리아에게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3절과 4절 이 짧은 두 절 안에서 사용된 동사의 수만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떠나라, 가라, 숨어라, 마시라, 내가 먹이게 하리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급하게 하지만 또 신속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주 자세하게 엘리아가 무엇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죠 저는 이 그리시네가에 이름이 붙어 있다면 인내와 순종의 훈련장이라고 쓰여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그리시네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좀 살아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민방위 훈련 때 사이렌이 윙 하고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시죠? 그 자리에 멈춰 서거나 옆에 있는 방공호로 얼른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어릴 적 제가 살던 동네에 방공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공호를 지날 때마다 저의 마음 가운데 궁금함이 있었어요 저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저 안을 들어가면 뭐 재밌는 게 없을까? 항상 궁금했다고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마침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윙 하길래 아하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방공호 안으로 막 잽싸게 뛰어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덥고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많이 막 가득 들어오니까 막 나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훈련을 엘리아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이렌이 울렸다 내가 준비한 방공호로 대피하라 나의 음성을 따라서 정확하게 순종해서 명령하는 곳으로 가서 숨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시네가입니다 그리시네가 여러분 엘리아는 이 그리시네가에서 꽤 오랜 시간을 머물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밖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무엇해야 되죠? 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아는 홀로 오랜 침묵 가운데서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인내라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인내 제가 만약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면 그리고 만약 엘리아였다면 하나님께 막 이렇게 따져 묻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는 것 맞습니까? 이게 웬 시간 낭비입니까 하나님? 당대하게 왕에게 들어가서 전쟁을 선포했다면 왕궁까지 들어가서 바알이 가짜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 실체를 제가 폭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답답한 방공호 같은데 갇혀서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처박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영웅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제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아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요 이 그리시네가 엘리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나 필요적절한 훈련인지 모르겠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서 총을 처음 쏠 때는 어떻습니까? 야 이 총이 잘못 나가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주의하죠 조심해서 총을 쏘봅니다 그런데 몇 번 사기겠다고 아이고 이거 뭐 별거 아니네 하면서 총을 아무렇게나 쏘면 어떻게 합니까?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도 아유 내가 여기를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 하면서 안전기구를 잘 갖추고 갖추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에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담대함은 방심과는 분명히 다른 자세입니다 담대함은 방심과는 전혀 달라요 큰일 한 건 했다 아 이제 훈련 다 끝났다 이제 기도 없어도 말씀이 없어도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자세는 담대함이 아니라 여러분 방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인생의 훈련장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시네가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주 강도 높은 인내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시네가에서 또 한 가지 받는 엘리아의 훈련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정하고 철저하게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엘리아에게 응식을 물어서 공급한 새가 무엇이라고요? 2부 예배 때는 크게 누가 대답하시던데 까마귀여! 불길하게 까마귀입니다 제 아내가 새를 싫어해서 이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마 그리시네가 있었으면 굶어 죽었을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까마귀입니까? 성경을 보면 온순하고 거룩한 짐승 양이나 사슴 이런 좋은 동물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맹스러운 독수리나 매 아니면 노아의 홍수 때 올리브 잎을 입에다 물고 와서 좋은 소식을 절해 준 비둘기도 있는데 하나님 왜 시커먼 까마귀를 보내셨습니까? 또 이 까마귀는 레위사를 가서 찾아보니까 이 시체 위에 앉는 짐승이라서 새라서 사람들이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래서 음식도 부정했을 텐데요 굳이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셨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 그 음식으로 배를 채워야만 했었던 엘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완전한 낮춤 혹시라도 알량한 자존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까지도 다 낮추라는 하나님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것이 부정하든 정하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이 그리시네가였을 겁니다 여러분 원어로 그리스는 히브리어 카라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잘라낸다, 끊어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대로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는 어디입니까? 모든 것을 잘라냈고 다 내려놓고 끊어내는 자리입니다 내 경험과 지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배경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려놓고 끊어내고 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리 그 자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아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밖에 살 수 없는 생존 훈련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훈련 찬송과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훈련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곳은 화려하거나 멋지지 않아요 그곳엔 푹신한 침대도 없습니다 화려한 진수성찬도 차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곳은 부정한 까마귀가 날아다 준 떡과 고기 딱 한 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는 그리시네가입니다 이곳은 고급 호텔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리고 철저한 의지를 배우는 훈련장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영웅이 아니라 카라트 모든 것을 잘라내고 끊어내고 다 내려놓은 하나님의 훈련병일 뿐입니다 혹시 이런 훈련장을 여러분들과 제가 통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방공호처럼 언제쯤 이곳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곳 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곳 그 그리시네가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훈련장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제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웅으로 빚어지고 온전하고 변화되는 훈련장 용광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개척을 하시고 이제 10년 넘게 사역을 하시는데 남에게는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쭉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어서 아래위층에서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찬송 부르면 막 성질을 내 20, 30명 남짓대는 성도가 힘써서 재정을 세워도 사례가 넉넉치 않아서 요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내가 씻겨드리는데 오늘도 연명이나 씻기고 와서 몸이 되게 피곤하다 술 먹고 찾아와서 교회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교회 앞에다 오물도 뿌려놓고 간다 아프지만 일해야 되는 아내와 마음껏 공부를 시켜주고 싶은 아들들 그 아들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한이 없어 그런데 이 목사 내가 한 가지 자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경험하고 살아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거 이렇게 되라도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 멋지게 사명 감당하다가 또 다시 웃는 모습으로 한번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사님이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훈련장이 고난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고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훈련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멋진 훈련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붙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훈련장을 잘 통과한 뒤에 영웅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저에게서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 저는 제 아버지 장례를 다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지금은 이제 천국에 계시지만 제가 참 의지하고 사랑했던 아버지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의 마음이 참 허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아버지 얼굴이 생각이 나면 문득문득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저를 견디고 버티게 해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 지원한 분들 인터뷰하는 시간이었어요 때로는 지원하신 분에게 오히려 제가 이렇게 묻고 싶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견디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버티셨어요? 암에 걸렸다는 의사의 진단을 듣는 자리에서 자녀가 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는 앞에서 그동안 고생하여서 모았다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해결되지 않는 신분 가운데서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도대체 어떻게 견디셨어요?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러한 혹독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훈련 인터뷰에 자리에 와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닮고 싶어서요 하나님 참 많이 사랑해서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한번 사용되고 싶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생의 훈련장으로 이끄십니다 아합의 궁전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바할은 가짜라고 외치고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라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오랜 시간 답답한 방공호와 같은 일상에 숨어지는 것 같지만 까마귀 하루하루 그것이 물어다주는 양식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없이는 기도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절망을 경험합니까? 고통을 경험합니까? 낙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훈련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도 묵묵하게 방주를 치워 올린 노아의 모습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양떼를 치면서 인생을 훈련한 모세 사흘 동안 볼 수 없고 먹지 못하고 그리고 마시지 못하면서 회귀한 사도 바울의 모습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모두가 하나님의 영웅으로 귀하게 쓰이기 전에 인생의 훈련장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과하는 여러 인생의 훈련장 그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저희들을 보지 않는 것 같고 저희들을 듣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십니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엘리야의 이름처럼 나의 하나님은 여호하시다 선포하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십니다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장을 통과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영웅들로 이 땅을 걷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그리시네과와 같은 인생의 훈련장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훈련장 그곳에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여러분들의 영웅과 같은 모습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훈련장을 잘 통과하고 결국 가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하시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KCPC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소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 길이 고통의 자리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그곳을 통하여 단련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됨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웅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자들로 이 땅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찬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갑니다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니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시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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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걷게 하시는 길은 사망 절망 그러한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인생의 훈련장이 너무나 벅차고 힘이 드십니까 그래서 그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이러한 탄식이 터져나옵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멈춰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인생의 훈련장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손에 기쁘시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웅으로 사용되는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인생의 훈련장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금과 같이 담대한 모습으로 인생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저희들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인생의 훈련장 그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의 훈련장을 통과하여 너무나도 힘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 고단하여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싶고 절망하고 싶지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단련시키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신력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훈련장 아버지 하나님 그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부모하시며 하나님 그리신력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신력과 같은 인생의 훈련장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너무나 힘이 들고 고달파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탄식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그만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훈련 그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길러와 사람 디색 출신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훈련장을 담대하게 통과하라 내가 너를 먹이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통과하고 있는 인생의 훈련장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 그것을 담대하게 통과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온전히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웅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담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한 주간 이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상자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시미 인생의 훈련장 그 크리스를 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웅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와 심량과 생활과 가정과 그리고 발로 밟는 모든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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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